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월드컵 우리가 나간다 현화무적 승리의 태극전사들 넌 대한민국 국가대표야 그러니까 남자답게 슈팅 극가에서 위풍당당 골인 찐찐하게 딱 한 판 투자 어디서든 뚝하면 골이라는 공격에 대한민국 태클 불가 컨트롤 기가 막히는 패스 사실은 그런 만화는 아니지만 슛 향한 열정만은 뜨겁다 못해 부글부글 끓어올라 온관중석을 핫하게 달궜다 대한민국 붉은 악마 한 번 더 가자 다함께 힘 모아 해보는 거야 자랑스런 국가대표니까 최고의 팀워크 월드컵 우리가 나간다 전화무적 승리의 태극전사들 대한민국 국가대표야 그러니까 남자답게 슈팅 극가에서 위풍당당 골인 찐찐하게 딱 한 판 투자 월드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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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틈없이 어디든 팍쳐내는 수비에 대한민국 트로크쯤 한 번에 플렉스 해버리는 팀 대한민국 솔직히 그런 여완 아니지만 꼴 향한 땀방울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뛰어 온 경기장을 핫하게 적셨다 대한민국 붉은 악마 한 번 더 가자 다함께 힘 모아 해보는 거야 자랑스런 국가대표니까 최고의 팀워크 월드컵 우리가 나간다 천하무적 승리의 태극전사들 대한민국 국가대표야 월드컵 월드컵 이러니까 남자답게 슈팅 극가에서 윗풍당당 꼬린 찐찐하게 딱 한판 끄자 찐찐하게 딱 한판 끄자 한판 끄자 한판 끄자 한판 끄자 한판 끄자 한판 끄자 한판 끄자